식감 좋은 영어 학습 아상영어다. 벤저민 프랭클린은 한때 주장했다. 대절 전체를. 새로운 사람, 어떤 마을에 새로운 사람은 요청해야만 한다. 그 새로운 이웃 사람에게 베풀어 달라고. 두는 베풀다야. 그나 그녀에게 호의를, 부탁을. 인용하면서 옛날 격언을. 희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어요. 사람. 한 번 베풀었던, 당신에게 친절을 한 번 베풀었던 그 사람은 더 베풀 준비가 되어 있다. 베풀다. 여러분에게 또 다른 친절을. 누구누구보다. 그 사람보다. 여러분이 직접, 당신이 직접 베풀었던 그 사람보다. 벤저민 프랭클린의 의견에서 보면,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은 였다. 가장 유용하고 즉각적인 초대였다. 어디어디로? 사회적인 상호작용으로. 그러한 요청은, 새로운 사람의 입장에서의 그러한 요청은 제공해 주었다. 그 이웃 사람에게 기회를, 보여줄 수 있는 기회. 요거는 자기 자신이잖아. 이 자기 자신은 이웃 사람인 걸 말하지. 그 이웃 사람 자기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서, 첫 만남에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, 그 이웃 사람에게 제공을 해 주는 거지. 그것은 또한 의미했다. 대절 전체를. 후자는 누구야? 이웃 사람이겠지. 이웃 사람도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. 전자. 새로운 사람에게 부탁을. 그에 대한 보답으로.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, 새로운 사람이 이웃 사람에게 부탁을 했어. 이웃 사람이 들어줬겠지. 그러면 나중에 이웃 사람도 그 새로운 사람에게 부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. 그에 대한 보답으로. 내가 너 부탁을 처음에 들어줬으니까 이제 너가 내 부탁을 들어줘. 이런 식으로. 그리하여 증가시킨다. 친밀성을. 그리고 신뢰감을. 그러한 방식으로 양측은, 양 당사자들은 극복할 수 있었다. 그들의 당연한 머뭇거림 또는 망설임을. 그리고 상호적인 두려움을. 낯선 사람에 대한 상호적인 두려움을. 오케이. 감사합니다.